자 이번 시간에는 즐겨찾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즐겨찾기는 여러분 인터넷을 계속 하다보면 자주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자주 열람하게 되는 웹페이지도 생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주소를 다 기억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이런 정보들의 경우에는 이 즐겨찾기를 해두게 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즐겨찾기고 이번 시간에는 즐겨찾기와 홈페이지 지정하기, 바로가기 기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셔야 되죠. 인터넷이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다음이라고 치고 .net라고 한 다음에 엔터 또는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러분이 다음에 자주 방문을 한다면 다음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즐겨찾기 하는 방법은 우선 여기 위에 보시면 메뉴 중에 즐겨찾기라고 써있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클릭하시면 즐겨찾기 추가라고 나옵니다. 이름에다가 여기 다음 생활이 바뀐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거는 이 웹페이지들은 각각의 웹페이지들이 마치 우리가 책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웹페이지들은 다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의 제목은 이 위에 써있는 다음 생활이 바뀐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추가할 때 현재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의 제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저희가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면 다음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즐겨찾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다음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제가 끄고 즐겨찾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인터넷 엑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까는 제가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화면이 좁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없앨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X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즐겨찾기 버튼을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네이버를 갔어요. 네이버의 홈페이지 주소는 이거죠. 네이버. 즐겨찾기 할 때는 여기는 이 버튼을 누르고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으로 네이버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가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즐겨찾기는 자주 가는 서비스를 여기 즐겨찾기에다가 등록해놓는 그런 기능이고요. 바로가기는 여기 바탕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아이콘들이 나열되어 있는 공간을 바탕화면으로 합니다. 이 바탕화면에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처럼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가는 서비스를 열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바로가기 만들기. 자, 다시요. 여기 하얀색 공백, 아무런 정보도 없는 링크가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 거기서 여러 개 항목들 중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바탕화면의 현재 페이지에 바로가기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웹페이지를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없었던 아이콘이 생겼죠.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마우스 왼쪽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바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으로 한번 해보죠. 자, 다음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바로가기 만들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끕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이 열리죠. 네이버를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 이 웹 브라우저를 열지도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서비스나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인터넷이라고 적혀있는 이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자,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자마자 어떤 웹페이지가 보입니다. 지금은 MSN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어로 된 서비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별로 볼 게 없잖아요. 다 영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서비스나 웹페이지를 이 웹브라우저가 실행됐을 때 첫 번째 화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ne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다음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럼 이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 웹브라우저의 기본 홈페이지로 지정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라고 적혀있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죠. 인터넷 옵션이라고 하는 이 박스가 생기는데 그중에 홈페이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주소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음이면 다음.net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네이버면 네이버.com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소 입력하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현재 웹페이지 있죠. 이 뒤에 보이는 이 화면 이 화면에서 현재 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현재 웹페이지가 홈페이지의 주소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제가 이 브라우저를 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는 msn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다음 이 첫 번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겨찾기를 이용해서 이 브라우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즐겨찾기, 바로가기, 홈페이지 지정하기 이 세 가지 기능을 공부해봤고요. 인터넷을 계속하다 보면 자주 가는 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 관리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